롱블랙 땡큐 와 나 그래도 떡 까먹었어 아 나는 찌는 거 진짜 영국은 크루아상이지 그래? 나는 맨날 이렇게 청개구리 기질이 발동하나 봐 아 찾고 왔다 와우 안녕하세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와우 왼쪽으로 나가야 되네 네 20시간 비행이라서 되게 찌들어있고 어 너무 피곤해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니 근데 너프건드 제일 좋아 너무 좋아 welcome to everywhere 하하하하 해이 땡큐 티켓은 저기에서 사는가봐 어 트램 앤 버스 데이티켓 싱글 앤 루틴 티켓 어 트램이 더 비싸다 버스보다? 어 7.5파운드야 우버 아까 얼마였지? 17파운드 트램을 탈거면은 우버가 낫고 아니면 버스? 아니면 버스 버스를 타면은 11파운드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버스 타자 그러면 버스 탈까? 한번 그럼 저기서 돈 한번 내보자 오 좋아 조금 걷긴 하는데 걸어서 10분이거든? 그래 걸어서 10분 가보자 응 그래도 다행히 뭐 딴 데 안 세고 쭉 가니까 우리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니까 이왕이면 이런데 위층 이런데 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날씨도 좋은데 그지 헬로 2명 2명 1명 1명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우리 2층 한번 가볼까? 그래 자리에 있는지 자리에 있어? 자리가 제일 뒤에 있는데 오 오 여기 자리에 있네 오 아니 몽지? 우리 약간 느낌 너무 좋은데? 우리를 위해 남겨 놓은 자리 같은데? 아 뭐야 이게 왜 남아있지? 말이 안 되는데 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와 아니 날씨도 좋고 야 시원아 너 약간 유튜버 같아 약간 유튜버 감성으로 가보자 우리 좋은데? 유튜브 감성이야 지금 좋은데? 자 우리는 지금 에딘보로로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유튜브 감성 아 근데 이 자리가 남아있는 거 대박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이 자리가 남아있는 거 대박이지 않아? 우리를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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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상한 게 오자마자 날씨가 너무 좋잖아 날씨 예술리아 진짜 응 날씨로 딱 그 느낌이 왔어 이번 여행 뭔가 끝장 날 것 같은 느낌이 딱 났어 아 그래? 지금 너무 좋아 날씨가 술 마시기 좋은 날씨인데? 하하하 나 솔직히 지금 배고픈 정도가 어 걷다가 먹을 수 있는 정도거든? 너 아까 팔에 부에서 뭐 팔에서 고려네 짐 끌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뭐가 보이면 좀 군것질 좀 하자 우리 숙소 근처가 뭐 맛있는 데가 엄청 많네 근처에 빼랑 하 버거 하나 때릴까? 너무 좋지 약간 약간 로컬 이런 거 로컬 느낌의 나는 로컬인 것 같은데 이런데요 근데 솔직히 아 진짜 맛깔났네 여기 양이 다 많대 여기도 파이브 가이즈가 있네 고든 램지 스트릿 버브도 있다 와 이게 다 집 아니야 그치? 지금 예쁘다 나는 이런 게 감성이 되게 딱 영국인 것 같아 밑에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가야지 이거 되게 감성 좋은 것 같아 오잉크 이것도 내가 곧 봤던 데다 여기? 어 저런 건가 보다 오 땡겨? 갈까? 먹을까? 가자 처음에 사이즈를 골라야 되는데 사이즈 어? 둘 다 고기로 가자 그럼 반반 해보자 어 원 앤 원 그래서 스파이스 또? 네 스파이스 오케이 지금 먹기 딱이다 양이 많지도 않고 적당해 사이즈도 잘 고른 것 같아 좋은데? 우리 여기서 먹고 가자 우리 여기서 먹고 가자 그래? 어 어 오케이 땡큐 쏘 머치 자 어디 한번 뭔가 폴드포크 스타일이야 고기가 이게 이제 세이지 앤 어니언이라는 거잖아 먹어보자 지금 시간 딱 요기하기 적당한 사이즈 딱 좋아 딱 좋아 음 해기스 그래 해기스 먼저 먹어보자 맛있어 참치맛 나올래? 어 참치랑 족발의 중간 느낌? 어 오 오 오 오 우와 근데 하기스가 우리나라처럼 약간 밥버거 느낌 아 이거 스타일이 하기스 넣고 어 나 이거 생각이 없어 잘 먹었다 덕분에 우리가 온 이후로 뭔가 신기하지 않아? 엄마랑 어디 가면 항상 사람들이 많아져 네 효과인가 보다 손님들 계속 들어와 대박이다 야 혜인이 너 효과 대박인데? 내가 약간 이런 게 있어 와 대박이다 들어갈 땐 분명 한살 했는데 지금 쫓겨나듯이 나왔어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약간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몰려다녀 제가 혜인이 효과 장난 아니다 우와 너무 잘 먹었어 가자 가자 아 잘 먹었다 든든해 나이스 초이스였어 그냥 완전 급으로 잠깐만 시원한 문제가 생겼어 하아 열쇠 사... 잠깐만 롯데기 층 왼쪽 문? 이걸 이렇게 내리는 거겠지? 어 그런 거지 않을까? 내... 내... 오 이걸 내라 오 됐어 깜짝이야 아이씨 야 이거 비밀이라고 모르겠네 야 이거 문제가 있어 근데 시원한 문제가 생겼어 곱데기 층이라 그랬는데 시원한 문제가 생겼어 아... 롯데기 층이라 그랬는데 아, 그래. 유럽이지. 야, 화이팅 해보자. 유럽이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아, 숙소가기 빡치네, 이거. 오, 예스. 이야, 여기 저기 뭐야. 사진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른 느낌이다. 우와, 씨. 꼭대기 층 어디까지 갈까? 아, 와. 이야, 이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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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끝이다. 잠깐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열쇠가 없잖아. 잠깐만, 잠깐만. 해야 된다. 깍이 왼쪽 문인데. 어어. 열쇠잖아. 내가 1층 갔다 와볼까, 우리? 계단에 또 있어. 어? 이야, 씨. 이거 봐볼래? 아이, 씨. 잠깐, 잠깐만. 열가 어디 있어, 이거. 이거 뭐 보물찾기냐고.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지? 뭐 보물찾기냐고, 이거. 여기 왜. 아, 잠깐만. 내려가. 내가 내려갔다 올게. 가자. 여기 일단 가방 놔봐. 가방 놔봐. 아, 뭐야. 이게 뭐 있어? 어? 있어? 열쇠 있다. 근데 이렇게 두꺼웠다고? 약간 열쇠같이 안생기지 않았어? 이건 열쇠 고리 같지 않아? 일단은 캣 해보자. 이거 뭐야? 열쇠 고리 같잖아 이거는. 기념품 열쇠 고리잖아. 이게 열쇠일. 리가 없지. 이상하잖아. 이게 왜. 왜. 이거 왜 이렇게 우리한테 미션을 주냐. 아니 근데 왜. 열쇠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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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하. I gotchu. 와 여기 진짜 이거 장난 아니네 진짜 가짜 열쇠 이거 놓고 갈게 여기다가 어 가짜 열쇠 거기에 우리 버리자 장난 아니다 진짜 못 들어갈 뻔 아 이거 야 괜찮다 소화 된다 야 그래 열쇠 상자니까 열쇠 상자지 그래 우리 그거였어 대탈출이었어 컨텐츠 이걸 열면 이제 다음 라운드가 또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봐 지금 오르막이 또 있어 내가 바꿔도 여기로 할까 이 사이로 봤단 말이야 난 준비됐어 준비됐어 다음 라운드 오케이 가자 와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진짜 아 아 아 또 있어 아 너무 좋다 아 너무 좋지 아 아 너무 좋지 시원아 와 아 참 야 너 지금 술잔 아니냐 어 휴대용 진짜 대박이다 너 술에는 좀 약간 힘줬어 난 술에 힘줬어 글랜카런 잔을 이렇게 휴대용 케이스에 갖고 다녀 자세가 돼 있네 그리고 이제 아 이게 그거 요거지 요거지 이게 너가 얘기했던 그거네 이건 진짜 이 프로그램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 어 어 여행도 못 갔을 때 어 그냥 히플라스크를 들고 동네를 그냥 걸었어 응 홀쩍홀쩍 마시면서 그냥 동네 구경하면서 어 야 너무 신선한데 재밌어 그 평상시에 늘 걷던 동네도 여행지가 될 것 같은 어 어 어 어 어 어 완전히 진짜 카메라 생긴 에 예 그래서 목거 목에도 걸 수 있으니까 이거 이거 내가 입혀 해줄 수 있다 길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몰래 몰래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이거 몰래 아니지 대놓고 마시는게 되노프지 예쁘죠 근데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은 관광하면서 이렇게 하잖아 몰라 카메라 같은 데에 술 들어있는 거야 카메라 찍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실 거예요 얼핏 보면 이렇게 하다가 사진 찍는 책 하면서 이렇게 마시고 진심이네 진짜 위스키 잠깐만 이거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거 마칸 나 이거 겉에 한 봐도 알아 이거 되게 좋아 하루에 내야 못 먹으려라니까 이게 좀 민망하긴 한데 약가방이야 와 대박 이야 필요하면 얘기해 대박이다 밀크 시슬이 있어? 그럼 있지 이것저것 있어 그 남자한테 좋은 거 아르침이 그러니까 내가 바로 찾아났잖아 딸꺼 바로 찾아났잖아 우리 먹어야 돼 나 이것도 있어 이게 이제 노트북이 들어있어서 무거워 아우 이게 무거워 노트북이야 이게 이거 약은 어떻게 저거를 밭 그거 했어? 이게 짰어? 나름 공부를 좀 했어 공부했어? 이거는 이제 수분크림 숙취해소재가 와 숙취해소재가 이래? 이거 뭐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신기하다 오 우리 이거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 나 이거 많이 챙겨왔어 그러면은 아르지닌 밀크 시슬 저기 주방에 갖다 놓고 어 그냥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이 재료 갖다 놓자 어 좋다 우와 어 잊습니다 어 으악 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제 숙소 근처에 산책도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자, 잠을 껴야지. 다녀올게요. 또 이거? 이거 하나 던지신데요? 우와, 참. 아이치. 이 카메라가 있으니까 이건 또 하는 수도 없고. 아이고, 참. 여기.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오! 바로 주문할까? 응.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감사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 이런 거 좋아해. 닭고기같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영국은 크루아상이지. 그래? 나는 맨날 이렇게 청개구리 기준이 발동하나 봐? 크루아상은 약간 프랑스 아니야? 파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머머. 또 이래놓고 프랑스 가면 또 베이글 시켜먹는다. 반대로. 영국은 베이글이지. 음. 일단 크림치즈가 됐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찾고 왔다. 이게 계단이 한참 어둡잖아. 출소하는 느낌이야. 이렇게 해서 한 번 딱 서줘야 될 것 같아. 아니. 우리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긴 해야 되겠다. 그래. 30분까지 가야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시간 급할 때. 어. 걸음 거의 축지법 쓸 수 있는데. 어떻게? 거의 축지법 쓸 수 있는데 나. 진짜 빨리빨리 거는 거. 경보 경보처럼? 서두르는 내색 없이 축지법으로. 지금 한번 해볼까? 지금 한번 해볼래? 근데 괜찮겠어? 응. 왜 이렇게 빨라. 야. 거의 뛰는 거 아니야 이거. 장난 아닌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축지법 배웠네. 들어가는 거야? 이거 터지기 전에. 이렇게. 히플라스크를 들고. 동네를 그냥 걸었어. 홀쩍홀쩍 마시면서. 동네 구경하면서. 너무 신선한데? 재밌어. 평상시에 늘 걷던 동네도 여행지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하. 이거 내가 해줄 수 있다. 처음 듣는 얘긴데. 너무 궁금해. 하고 싶어. 어머. 되게 조심해야겠다. 제가. PGA 투어. 벨트에다가. 차서. 이렇게 빼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어머. 아까워라. 하. 하. 들어가는 거야? . 와. 이거 좀 터지기 전에. 좀 이렇게. 선생님 운동 해둘다고. 와. 오 오 오 오오 오 간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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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다 한다. роп вод공 уe 조용해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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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좀 이게 좀 긴장 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약간 그 선수 Maria sport 선수 tenho 그때 느낌 깜짝이야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 왜요 abandoned 민주party 점핑! 이제 빵 하면 여기 사람들이 점심시간이다 그거잖아 사무실에 있다가 가볼까? 또 어디 뭐든 구경해볼까? 여기 한 번 써봐 지금 거기 써 써 써 거기야 거기야 지금 괜찮아 오! 나갔어 나갔어 오! 느낌 있다 시현이 제가 찍은 거 보여줄게요 보이세요? 진짜 최고야 괜찮죠? 잘 찍어 잘 찍어 혜인이야 너 여기 해봐 아니 아니 여기는 내가 한 번 해볼게 아니 내가 진짜 솔직히 네가 해주는 거 십만큼 다는 못해 내가 사진을 엄청 못 찍거든 시현과 여행한테 방영수와 여행한테 왜 그게 요즘 핫한 그건가? 시현 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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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아요 뭐야? 근데 한 번 해볼게 나중에 시현이 인스타 업로드 각 아니 난 찍고 있는 너를 찍어야 될 거 같아 잘 봐주세요 지금 이 자세가 잠깐만 한 번 맞춰볼게 인스타 업로드 스태스와 한번 해봐 다리가 인스타 업로드 인스타 업로드 인스타 업로드 하기스는 먹어보고 가겠구만 그러니까 여기 하기스가 맛있다고 하니 여기 하기스가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기도 했고 여기 하기스가 그리고 우리가 목적이기도 했고 저 일주일주일 하기 하시니 하기스 하기스는 제대로 된 거 한 번 먹어보자 그거는 무슨 맛인지 제대로 알고 싶어 궁금하긴 했었지 여기 있네 7도 아니고 8이었어 비싸네 먹어 먹어 너 감자튀김 좋아하잖아 나는 근데 라멘을 위해서 프라이즈는 나는 아껴도? 어 양보해도 될 거 같아 혹시 너 먹고 싶으면 나는 근데 나 괜찮아 트래디셔널 하기스 치킨 브레스트 치킨 브레스트 리소토 감사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술이 얼마나 들어가지? 몇 온지가 들어가지? 거의 다 먹었거든 8온지면은 240 240? 꽤 많이 들어가 홀쩍홀쩍 마시면 은근히 그러니까 어머 너무 가득 채우려는 욕심에 아 들어가는 거야? 이거 좀 터지기 전에 위스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맞아 이 궁합이 잘 맞습니다 여기 어쩐지 내가 지금 좀 힘들어 아니 왜 지금 이 감성에 너무 빠졌네 어 아무튼 뭐 이 감성이 좋다니 너무 다행이다 이거 괜찮아 우리나라 가수도 한번 해보려고 그래 나중에 막 히플라스크 들고 한번 만나자고 마시면서 한강에서 둘 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어 하깃스 아 이건 하깃스 어 잊었던가 보다 저게 와 드디어 하깃스를 좀 비주얼이 남다른데 근데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약간 호박? 고구마? 아닌가 난 이거 한번 먼저 먹어볼래 이것만 흑식 순대 약간 그런 맛이야 우리나라 맛집 순대 그냥 그 당면 넣은 거 말고 피 없이 송만 먹는 느낌이야 약간 그 느낌 그치? 근데 이게 고기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지 이게 약간 고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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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리지 고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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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 어 먹어도 돼 당근도 맛있다 당근 이제 살 것 같다 야 혜니 니가 살겠다 나 좀 힘들었어 배고파가지고 진짜 양이 많긴 많네 나 많이 먹어 양이 진짜 많아 보영이 연락 왔다 왔어? 뭐래? 좋은 술 많이 맛보고 와서 소감 알려줘 추억 많이 만들고 보영이한테 사진 찍어서 구하자 우리 보고 언제 오냐? 사진 찍어서 보내줄까? 어 오케이 와우 땡큐 기호사 기호사 아 미르 테이블 플리즈 땡큐 소 마치 너 말까? 자 5분만에 5만원을 착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라면 한번 이제 라면 한번 맛있어? 오 맛있다 맛있어? 응 땡큐 같이 먹어 그러자 교자 어때? 교자 괜찮아 교자 괜찮아 응 맛있겠다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이거 하나 더 먹어 아니아니아니 너 해 너 찰스 좋아하잖아 이걸 더 맛있다 땡큐 아 콩 한쪽도 나눠 먹네 콩 한쪽도 나눠 먹네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돼 콩 한쪽도 나눠 먹어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